왜 이렇게 나를 보내려고 그래요. 알았어 알았어. 나 진짜 맥주 딱 한테만 더 먹고 갈게요. 참 가만 보면 은근히 촌스러워. 아니 뭐 이런 거를 냉장고에 제게 놨어. 마법에 가르잖아. 기분 업대는. 음. 이게 마법의 가루거든요. 힘들 때 먹으면 힘이 나는. 나도 지금 이게 좀 필요해서. 왜. 왜 왜 또. 아까워? 특별히 이거 아낀 설탕인가? 누가 그랬어요. 마법에 가르라고. 나야 모르지 그렇게들 말 안 하나? 나야 모르지 그렇게 말 안 하나? 가죠, 이제. 또 다른 게. 감사합니다.